자막 제작 자막 제작 자막 제작 자막 제작 아 안녕하세요 어? 안 보이나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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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제 막 자려고 해서 자기 전에 딱 5분만 라이브 하려고 켰어요 뭐야 3천분이나 들어와 계셨네 아이고 이 늦은 시간에 다 많이들 안 주무시네요 안녕 저도 이제 졸려가지고 자려고 이제 눕기 전에 딱 켰어요 이게 분명 잠을 많이 잤는데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금방금방 졸리고 유정이 안녕 땡땡이 오 재윤이다 안녕하세요 근데 다들 많이들 안 주무시는구나 아 나 아 아유 유정이한테 아는 말이요 아니 자기 전에 긴 거여가지고 저 넷플릭스 보냐고요 어 요새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어제 런온 보려고 봤어요 런온 보려고 넷플릭스 어제 봤어요 어제 그거 말고는 막 요새 넷플릭스를 많이 안 켜는 것 같아요 막 요새 넷플릭스를 많이 안 켜는 것 같아요 제이 언니 우리 곧 만나요 아 알ither아 으 으 으 으 으 안녕 밤 오 말을 못하니 런온 진짜 재밌는 거 같아요 아 이게 암튼 네 뭐 이거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기 전에 켰어요 켰어요 왜요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제가 요즘 부쩍 안마기기 에 빠져가지고 뭐 온열이 되는 안마기기 뭐 마사지건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성공적인 것 같아요 엄청 시원했어요 정말 TMI죠 암튼 암튼 아 진짜 더 TMI 배고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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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는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얼른 주무세요 여러분도 얼른 주무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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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utom satisfies 찰 tom 잘잘요 팔 빠질 때까지 안 substantive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안녕 오 진짜 파리 보다 진짜 안녕 잘 자요